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공연이 있어서 헤어 컬러를 좀 바꿔봤어요. 어떤가요? 오늘은 눈이 왔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아의 스웨덴 포스트! 여덟 번째, 누텔라 컵케이크! 붉은 36 Ver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만 기다리면 컵케이크가 완성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섞어만 죽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블랙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저는 바닐라 슈가를 위해 오늘 내린 눈처럼 솔솔솔 뿌려주기로 했답니다. 자, 여러분 한입 먹어볼까요? 음, 정말 맛있네요.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미니어처 하우스랍니다.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작죠? 이제 저 집에 넣을 가구들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구와 의자, 테이블, 침대, 소파, 그리고 탁자, 서랍장, 난로, 의자, 눈사람이 될 진지 두 개. 자,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멋지죠? 내가 처음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내게 말했을 때 네게 무슨 음악을 하냐면 무시하면 나를 믿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했을 때 지금 음악으로 탁자, 지금 음악과 closest 음악을 liker는데 아시지만 나 지금 그대 들어올을 캘돌돌해 나도 많이 힘들었니 나도 많이 웃지만 우린 그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서로를 안아주세요 잘하려 할수록 더 지쳐나고 있잖아 우린 서로를 고소해줘요 모두가 꿈꾸며 산 세상을 위해서 I don't wanna be the best I'm gonna be the only one I don't wanna be the best I'm gonna be the only one For me Oh for you 우리 서로를 안아주세요 잘하려 할수록 더 지쳐가고 있잖아 우리 서로를 용서해줘요 모두가 꿈꾸며 산 세상을 위해서 I'm gonna be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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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